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 썸은 어제 아산에서 열린 우리은행 우리원과의 경기에서 59대 78, 19점 차로 졌습니다 BNK는 2쿼터 연달아 석점슛을 내주며 고전하면서 21대 47로 더블스코어가 넘는 점수차로 밀렸고 3쿼터 주도권을 가져와 점수차를 좁히는 듯했지만 이후 상대팀의 실책에 이은 득점을 허용하며 승기를 넘겨줬습니다 창단 첫 4연승 도전에 실패한 BNK는 삼성생명 블루밍스의 패배로 공동 4위에 오른 지 하루 만에 5위로 돌아왔으며 오는 17일 사직체육관에서 삼성생명과 맞붙습니다